자신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선거 결과도 그런 건데. 억울함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억울함에 대한 공감 능력.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정치예요. 억울한 사람들,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철학 자체가 그래요. 그럼 본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라 사실 억울한 공감 능력이 생겨요. 무슨 억울함을 겪었어. 젊어서 일찌감지 국회의원이 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 살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유호정 의원이 수행 비서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잖아요. 애 키우면서 남의 비선으로 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공감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정치로 해서 정치가 어떻게 사람들의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다독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정말 이 민심을 왜 사람들이 억울하게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고. 느닷없이. 사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놓고 보자면 역대. 이게 정치인도 아닌데. 행정과 관료로 원래 학자였다가 넘어온 사람인데. 조국 교수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황당무게한 일이야. 억울함을 넘어서. 이 사람이 강남에 살면서 무슨 아파트 부동산 투기를 해서 누구한테 전세 주고 집을 한 차를 더 가지고 있기를 해. 내가 강남 사는 친구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강남 살면서 부동산 투기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별종이야. 집 한 채 상속받아서 강남 빌딩 주세고 싶다고 부인이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재판거리가 됐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은 무슨 사람들의 꿈이야. 20대도 초등학생도 꿈꿔 권물주가 미래가. 그런데 그걸 이제 저렇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그 사람 억울해요 사실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이제 표창장 위조 문제에 관해서도 일진 판결 뒤집을 만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기자들이 물어봤어야 돼. 표창장 위조했습니까가 아니라. 검사한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껏 표창장 가지고 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고. 없어. 세상에 표창장 가지고 기소한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저는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친척 중 하나가 저희 집 족보를 위조했어. 위조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버렸어 지워버렸어. 의도적으로 물어봤어. 변호사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무소 위조죠 일단. 일단은. 그때 박원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변호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변호사한테 박원순 변호사밖에 없었어. 젊을 때니까. 사무소 위조인데 이건 처벌도 안 돼요. 이거 처벌도 안 됩니다. 아니 족보를 위조해서 족보에서 장손지위를 빼버리고 자기를 장손으로 만들어서 문중에서 무슨 문중재산관리에서 사익을 취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요. 사무소 위조라는 게 그런 정도거든. 아 세상에 게다가 다른 대학 예컨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그럴 수 꼭 의심할 만도 해. 세상에 자기 엄마가 본인이 대학 교수인데 부서장인데 그걸 뭐하러 위조를 하냐고 그게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위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조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봐도 상심적으로만 그걸 어떻게 위조를 해. 한만 생각해도 안 되는데 내 대학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는지 너무 잘하는데 다들 사실 아는 데는 입을 담아서 알면서 입을 담아서 전화 한 통하면 솔직히 돼요.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도 그럼 진짜 필요하면 저는 그것도 총장하고 사이가 나쁜 관계도 아니에요. 얼마나 잘 챙겼습니까. 우리 최상일 총장 사이가 나쁜 관계도 아니잖아요. 표창장 교수가 내 딸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떨떠름하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그런데 저렇게 감옥에 있을 일은 아니죠. 떨떠름한 부분이 있긴 해. 그런 거 못 알려주는 부모들이 볼 때는 괘씸하게 일 수도 있어. 화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조범 위조라고 하는 위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묻지를 않아. 그렇죠? 표창장 위조가 일찜 판결 났으니 개인적 비리다라고 해버려. 그게 무슨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10년도 그렇죠. 오래된 일이죠. 이명박 전권 때 일이야. 이명박이가 그 당시 입시제도를 굉장히 가야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그쪽으로 내몰았다고. 외국에 조기 유학할 아이들 유학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서 논문에 저자 이름 올려주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교가 돌리고 글로벌 전형에 갖고 별걸 다 만들었어요. 그게 했던 말이에요. 그거 한 거지. 그거 한 거. 그게 뭐 정당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다들 그 당시 하던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욕할 수는 있어. 사람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게 기소해서 처벌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의원이란 사람들이 패배의 책임을 조국과 공정과 정의의 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조국에게 누가 공정과 정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지금 상식이 갈려있어. 언론이 워낙 이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좀 보자면 우리 스카가 언제 표창장을 문제 삼은 적이 있지. 우리 사회가. 심지어 사립대학교 자기 학교 총장명의 표창장을 사립대 교수가 자식한테 주는 건 오래된 관행인데 너무나 흔한 관행이었었는데 이런 흔한 관행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언제 있었나. 누가 억울해. 조국과 가족들이 억울한 거죠. 거기서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부동산 투기 한 번 안 했고 살면서 그냥 공직에 있으라면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들 그냥 번드에다 노는 것뿐인데 자식 키우면서 당시 입시 유행 분위기를 따라서 너무 충실하게 잘 따른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했듯이 자식 교육에도 있어서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사과하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였었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만들어낸 이 문제를 만들어낸 금리는 뭐였겠어요. 검찰과 언론의 불공정성이란 말이야. 이 문제는 사실이래요. 사실에 관한 문제예요. 판단에 관한 문제란 말이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 조국은 불공정의 화신이고 내로남불의 화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 그것도 초선이라는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상화를 하려면 우리가 검찰이 그동안 간첩 만들어놓고도 한번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없는 사람 간첩을 몰아서 주저고 만드는 걸 책임을 한번 저본 적이 없고 광주 지금 미얀마 민주화운동 응원한다면서 돈 보내고 물품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에서 계엄군한테 총 맞고 대검으로 찔리고 권동으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다시 법정에 세운 게 누구야.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고. 정치인들이죠. 검사들이죠. 그들을 폭설하고 매장된 게 누구예요. 언론인들이죠. 누가 한번 사람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러겠네. 강기훈 씨 유서드 피서 말이 유서드 피서 말도 안다는 일이잖아. 어떻게 자기 친구 유서를 대신 써줄 수가 있어. 죽으라고 권하면서. 상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곽상도 그걸 기소했어요. 유죄 때렸고 언론들은 뭐라고 그랬어. 죽음.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이종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썼다면. 누가 사과했어. 누가 책임졌어요. 오히려 출세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작건도 황당하지만 엉터리 기소를 해놓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엉터리 기소를 해서 사람들의 일생을 파괴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놓죠. 사과를 하려면 그 연장선상에서 봤어야죠. 그런데 왜 엉터리 얘기를 엉터리로 억울한 죄명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1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거꾸로 하지는 말았어야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항상 지고 나면 그래. 이겼을 때는 우리가 다 자기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 지고 나면 지고 나가면 생기는 책임이 없어 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 내 탈쇼가 아니라 다 남탈쇼예요.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가 의견이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옳지 않은 결정도 언제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치인들은 정치인이라면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지를 안다면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로남불, 불공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한다. 할 수는 있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게 왜 조국 차지 말고 진짜 내로남불, 불공정은 누군데 주호영, 박덕흠 이런 사람들 박경기석도 하나요. 오세훈 전의 신경 안 쓰잖아요. 박경영 불기소 처분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의 사실 유권자들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반성을 점 지점들을 정확히 찾았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예요.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세력도 그렇고 앞으로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여기서 뭘 배울 거냐. 첫째 사람들은 억울함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살면서 누가 억울함을 안 쪼고 살겠어.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많다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집 없어서 억울한데 집값은 더 올리니까 더 억울하고 어떻게 중립을 취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라 억울하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이 자기보다 쉽게 정규직 될까 봐 된다고 생각해서 억울하고 이거 어떻게 중립을 취하냐. 억울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억울함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억울함을 제대로 같이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억울함과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구분해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 돼. 자세예요. 그것부터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특히 젊은 조선 의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도 별별 온갖 정치적 해석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적어도 일찍 젊은 의원들이라면 계속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셋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서 왜 억울한지 그 억울함에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억울함이라면 설득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그게 젊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